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사람들의 꽃 피는 여자를 다 갖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늦은 밤 나는 컴퓨터로 아름다운 여자 옷을 봐 여러 가지 빗깔 세련된 디자인 다 체험하고 싶지만 나는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어 입을 수가 없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젊은 여자의 시절이 지나면 이런 것이 슬프지 않겠지 이런 것이 두렵지 않겠지 늦은 밤 나는 컴퓨터로 춤추는 여자 아이돌을 봐 모든 사람들의 꽃 피는 여자를 다 갖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제가 풀어나오고 싶다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요 마음이 없던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감사합니다.